내가 이제 서른을 훌쩍 넘어 인생에 남은 뒷장을 준비해야겠네 어떤 모습을 그릴까 어떤 말을 쓸까 어떤 마음의 표정 지어야 하는지 그 누가 봐도 한 번쯤 기대고픔 누구나 내가 그들의 친구라며 어느 곳 어느 술자리 나를 안주삼는 그런 편한 사람이 되어야겠네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겠네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겠네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겠네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겠네 편안하게 다른 사람의 뒷얘기 욕도 섞어가며 울음과 웃음 보이며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해주는 편한 사람 되어야겠네 평생을 지킨 소중한 규칙들도 누군가를 위해 웃으며 얻을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 위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편한 사람이 되어야겠네 편안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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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되어야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